오늘 열린 거창군수 법정토론회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창구치소 문제와 국제연극제 등 지역 현안에 해법을 들고 거창군수 후보자 4명이 맞붙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년 동안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구치소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기범, 무소속 조성진 후보는 대체 용지로 이전을 약속했고, 자유한국당 구인모 후보와 무소속 안초루 후보는 국민의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공약이 부실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등 상대 후보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인 거창구치소 문제와 국제연극제가 공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약 검증, 자질 감증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구치소 문제에 가려져서 제외될까 싶습니다. 자질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후보님이 오히려 색깔은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여당의 모습. 지방에 있는 도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거창에 있는 사람들은 파행으로 치러진 거창 국제연극제 회생 방안에 관해서는 민간의 운영자율성을 부여하고, 행정은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